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평생 내가 직장일을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 한 다음에 아기를 낳고 집에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면 돈,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는 내가 평생 일을 하면서 즐거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내가 막 발레를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미술을 하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니까 저도 부모가 돼서 애들을 보니 애가 기쁨이 나의 기쁨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뻐해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기뻐하면 이게 죄가 아니라면 죄의 유혹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서 기쁨,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산입에 거미줄 치려 살아요 살아요 살아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젊은 날에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내가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남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내가 즐겁고 이렇다면 투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직장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